패션은 예술인가? 반도 패션 우아한 모습? 반도 패션이 승려봐 반랄한 가정? 미스 반도 원색한 기품? 반도 패션이 신려봐 반도 남성 캐즈워 반도 패션 고구마 같은 찐빵이 잘라세요 고구마 같은 찐빵이 기아이 아호 고구마 같은 찐빵이 잠시만 보세요 고구마 같은 찐빵이 기아이 아호 고구마 반팡 반주 이야 찐빵이 고구마처럼 생겼다 고구마 같은 찐빵이 말을 흘렸네 샤니 고구마 찐빵 뷰티 알로에 뷰티 알로에 아로에 음 멋쟁이 성을 위한 멋쟁이 껌 멋쟁이 그대는 멋쟁이 같은 값이면 알로에가 들어있는 껌이 좋아요 멋쟁이 남성을 위해선 해태 허브껌이죠 해태 허브껌 럭키 유비알 럭키 유비알 물이 잘 식지 않고 아주 고급스러워요 럭키 마사지 샤워기도 있어요 시공이 간편한 서구식 구매 욕실 럭키 유비알 롯데 쇼핑에 서울별미 시식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로스구이 햄은 영양가 높죠 육질 좀 전하죠 양념 8회죠 로스구이 햄 입맛에 꼭 맞네 아우 쫄쫄하네요 로스구이 햄 한 번 맛보세요 에너지를 아껴세요 에너지를 아껴쓰세요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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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쓰세요 연간 원유수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에너지를 아깁시다 에너지 고마운 에너지 있을 때는 없을 때를 생각하고 에너지를 아껴쓰세요 흐르르르르 오늘은 매일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아껴쓰세요 흐르르르르르 말로는 연간 원유수 5조 5천억 원 아줌마 에너지 절약이요 아저씨 에너지 절약이요 아껴쓰세요 흐르르르르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에너지 절약은 제2의 생산이 됩니다 연간 원유수 5천억 원 아우 아우 그 아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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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안 볼 때 지키는 질서가 진짜 질서입니다 조그마한 친절이 여러 사람의 불편을 덜어줍니다 금성사 미국 공장 진출 1주년 기념 사은태 캠페인 기술 금성이 이룩한 미국 공장 진출 1주년 기념으로 사은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11월 5일까지 금성 제품을 구입하시면 레저 영모자를 드리며 20만원 이상 구입시 하영도 고급 레이스를 드립니다 가까운 금성 특약점으로 들려주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맛과 영향을 지켜주는 쾌속냉동 배우 아이시 냉장고 쾌속냉동이 맛을 지켜줍니다 쾌속냉동이 영향을 지켜줍니다 쾌속냉동 정말 인기예요 정기려 섞어 밖에서 조작하고 냉동실만 따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대우 아이시 냉장고로 바꿨어요 쾌속냉동 탈절냉동 배우 아이시 냉장고 배우 전장 손만을 위한 아트릭스 핸드크림 잦은 손이 마를 날이 없어요 몸을 바르잖니 끈적이고 아트릭스 잦은 빨래를 늘 손이 거칠어요 아트릭스 핸드크림 글리세린과 실리콘의 뛰어난 이중효과 흡수가 빨라 끈적이지 않고 실리콘 보호막이 손을 보호해줍니다 거칠어지기 쉬운 손엔 언제나 럭키 비디에프 아트릭스 핸드크림 유전공학을 선도하는 럭키 롯데 꼬깔콘 탄생 10월 1일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마쇼 창조 미국 트네라미스의 특허 공으로 럭데가 만들었습니다 럭키 뭐예요 너무너무 신따른 럭데 꼬깔콘 알미늄 방석 포장이 방금 구원의 맛을 소전합니다 10월 1일부터 컵니다 소리까지 맛있어요 럭키 럭키 빨간내고 싶었지만 빨간내지 못한 날 즉시 프레시 달콤한 달현기 내 마음 전에서 즉시 프레시 그대 이름은 주시 프레시 껌은 역시 롯데 껌 할머니가 끓여주신 것과 똑같아요 이제 맛있는 우리 고유의 죽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비범벅 비범벅 럭키 럭키 자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잘 감싸주지 위괴양도 결국은 상처니까 잘 감싸주어야 속도 시리지 않고 빨리 낫는다고 복합 아루사로미는 상처를 잘 감싸주기 때문에 유산이나 알코올의 자극을 막아주고 께양을 빨리 아물게 합니다 위시비지장 께양 만성위험의 복합 아루사로미 중의 제약 이봐 잘 감싸주라고 새로운 감각의 수립 데이웨어 수립의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유롭고 경쾌한 새로운 감각 상하로 구분되어 착용감이 편하고 사용 목적이 다양한 비너스 데이웨어 살며시 보이는 화사한 아름다움 비너스 데이웨어 사랑해 비너스 이티를 만나봐봐 이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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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맘속에 이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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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이틱 컨 초코, 바닐라, 딸기 빙그레 이틱, 엠엠컨 빙그레 이틱 컨 먹을수록 좋아요 포메이컨 밝은 눈매 그것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저력으로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하는 쌍용그룹 83 엘칸토 이사드라 부츠가 새로운 패션을 선보입니다 두 가지 소재 두 가지 칼라 그리고 새롭게 연출되는 두 가지 기능 이 겨울 신선하고 세련된 부츠 패션을 엘칸토 부츠 콘테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엘칸토 눈은 마음의 창 아름다움의 포인트 은처럼 아냐 피로한 눈에 은처럼 한 방울 충혈된 눈에 은처럼 한 방울 눈병 예방과 치료에 은처럼 한 방울 아름답고 건강한 눈 은처럼 아냐 어린이용 아이처럼 태평양 제약 평소에 텔레비라든지 시흥대에 보셨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느 면이 더 좋았는지 자 어떠세요 이제? 이쪽이 난 것 같아요 그쪽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맛이 난 것 같아요? 여기는 콜라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있고 어느 콜라를 고르셨나요? 저 입맛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펩시 맛 이런 줄 몰랐는데요 콜라 시흥대회에 참가하세요 콜라는 맛으로 결정합시다 TV에서 펩시 콜라 시흥대회 보셨죠? 오늘 여러 친구분들 있는 데서 한번 직접 해보시죠 오색밀인데 또? 그쪽 드셨고 자 오늘 쪽이 더 입맛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맛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맛있어요? 네 어떠한 면이 좋았던 것 같으세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좋은 콜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웬일이 정말 누구 말대로 정말 더 톡 쏘는 것 같아요 콜라 시흥대회에 참가하세요 콜라는 맛으로 결정합시다 혹시 콜라 시흥대회 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그거 안 믿어요 그래요? 오늘 직접 한번 해보죠 그래요 어? 아니 어? 이거 패시되나 테레비에서 봤을 때는 그걸 안 믿었거든요 저거야 뭐 딱 짜고 하는 거니까 저기 했다는데 지금 보니까는 내가 실제로 해보고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콜라 시흥대회에 참가하세요 콜라는 맛으로 결정합시다 이제 펩시콜라 시흥대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펩시콜라 시흥대회에서 나왔습니다 펩시콜라 시흥대회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좀 맛을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천천히 맛을 보세요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한 번 직접 같이 확인해 보세요 맞아봐 펩시콜라 펩시콜라 여러분이 펩시 사람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가정에서도 서로의 입맛을 확인해 보십시오 펩시가 콜라 애호가에게 구원하는 콜라 시흥대회 안녕하세요 마셔보세요 이쪽 것도 한 번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있죠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 이상하다 펩시콜라 골라주셨네요 이것도 한 번 열어보세요 네 맛있어 이게 펩시를 고른 후 놀라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서로의 입맛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늘과 마주선 산동네 강원도 썰매 마을 가위하면 수종같은 샘이 솟고 온 동네엔 약초향기 가득 할아버지도 힘이 솟고 대대로 장수하며 사는 마을 바로 야쿠르트가 꿈꾸는 곳입니다 건강을 키워가는 야쿠르트 이 작은 한 병에 건강의 소중함을 담았습니다 한국 야쿠르트 좋은 차는 많은 분이 탑니다 스텔라는 유지비가 적게 되는 최신 모델의 고급 승용차입니다 이야 스텔라잖아 수출이 많이 되는 차 현대 스텔라 자신있게 구원합니다